오늘은 연중 제18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오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찬양 미사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곤 바르나바 신부님 지금 열심히 항암과 싸워서 지금 잘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피제니아, 윤베드로, 지기선한나, 성목울타리 식구들 그 다음에 우리 의료인들, 질병관리, 코로나19 확진자들 우리 만 2천명 되살림 후원회원님들, 잔비아 은인들, 이제 19만이 되는 유튜브 구독자님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위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영국 사도 요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 드립니다. 이 헬레나가 최 세례자 요한 사춘기 때 상처가 치유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넣습니다. 나중에 기회된다면 우리 생태마을이 이제 앞으로 초대를 이제 코로나19 이거 백신 나오면은 열 겁니다.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춘하님이 위 발레리나 발레리아 건강위에서 기도 넣습니다. 박순옥님을 위해서 지금 예비자 교리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고 세례 꼭 받고 싶다고 이렇게 미사지향 넣습니다. 김 바실라 어머니 아드님이 아프리카 케냐 말린디 교구에서 활동하시는 이 동욱 베니뇨 신부님 한국으로 건강하게 휴가 나올 수 있도록 신부님 어머니가 미사지향 넣으셨네요. 이 정화 마리아 막달레나 가정을 위해서 미사지향 넣습니다. 이 아네스 조영효 라파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지금 고3이라 여러가지로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실리아가 최봉주 할아버지 임성려 할머니 첫째 큰아버지 최병환 최병하 큰아버지 노규향수산나 최병하 큰아버지 부인이죠. 아버지 최병태의 이름 모르는 큰아버지 다섯 분을 위해서 미사지향 넣습니다. 천영순 자매가 천 루카 아버지 길 미사지향 넣었고 김용자 카타리나 강도부 베드로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지향 넣습니다. 성마리아가 성동진 미카엘을 위해서 미사지향 넣었고 성마리아 장애인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김재경 요한 예루님을 위해서 미사지향 넣었습니다. 우리 성마리아 자매가 가남으로 세상을 떠난 양조현 영혼을 위해서 미사지향 넣습니다. 모두 하늘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하느님의 자비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리엘 엘레이순 기리엘 엘레이순 기리엘 엘레이순 기리엘 엘레이순 기리엘 엘레이순 기리엘 엘레이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여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장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제 1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집하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해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뿍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원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정령 주님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라 그대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줄이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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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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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이제 8월 달입니다 중국은 두 달 동안 홍수가 지금 3번에 걸쳐서 3번의 홍수가 났고 우리나라도 부산 지역에 많은 피해를 지금 입었죠 지금 지구는 코로나19 이제 싸워서 지금 벌써 8개월 싸운 지가 8개월 됐는데 확진자가 1700만 1800만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말 정도 되면 2000만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확인되지 않고 뭐 죽은 분들 또 지나간 분 합치만 3천만 명 되지 않을까 지금 지구는 코로나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잘 지금 전쟁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제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요즘 뭐 가능한 악수를 안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데 파도 오래간만에 보는 전이가 막 다가와서 악수를 하는데 또 암만 또 손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앞으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 만지는 일은 안 했으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이제 노래로 찬양 미사 봉헌합니다 우리가 하느님한테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는 그냥 거의 미사 전례가 거의 죽어있는 전례 같은 전혀 이렇게 생기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성경 강의 하지만은 옛날에는 화려했고 정말 정말로 쉽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춤도 췄고 나팔도 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미사만은 이제 우리가 뭐 시간이 되고 또 마음의 여유가 되고 또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찬양 미사 원래는 이번 주 미사를 이제 이번 주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편집 쉬라고 너무 힘들으니까 쉬라고 그랬는데 아우 우리 직원들이 시무님 미사는 쉬면 안 된다고 그 길에 나도 미사도 좀 쉬라고 그랬더니 미사지향을 벌써 받아놨다고 그래서 또 보니까 기일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사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참 신비로워요 마태호 복음 1장 낙후복음 하고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받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부르시고 5장 6장 7장 산상설교 하셨죠 그 다음에 8장 9장은 병자들 고치시고 마귀 쫓아내셨죠 10장 11장은 제자들 파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3, 14 특히 13장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딱 이제 하셨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릴레아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띠로 시돈 지방은 이방지 지방이에요 저 위쪽 페리키아라고 거기는 항구가 있는 가난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강의 성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지역으로 이제 당신의 복음이 온 인류로 퍼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띠로 시돈으로 물러 가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난 지역이니까 제가 이제 이 강론 한 번 했는데 가난은 유다인들한테는 적이에요 적 가난은 왜냐하면 원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땅에서 살았어요 원래 살았는데 아우람이 누다도 없이 하느님께서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 보냈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싸우고 가난한 사람을 쫓아 냈어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자기네들이 다 부엘세바라고 그러는 것은 예루살렘 및 사회를 얘기하고 단이라는 건 갈릴레아 호수 꼭대기를 말합니다 거기 다 차지하고 저쪽 뒤로 싣던 가난한 지방으로 다 밀어냈어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나쁜 민족인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그 나쁜 걸 시킨 거죠 이 신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성경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난한 여자가 그 여자 여자 인더스 문명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 고대 근동지방 심지어 인도까지도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인더스 문명에서는 15분의 1명씩 지금도 성폭행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2012년에 버스 안에서 한 대학생을 6명 남자아이들이 성폭행을 해서 버스 안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에는 미성년이라 사형이 없이 감옥생활을 하고 하나에는 남자에는 감옥에 들어와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4명이 2012년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올해 그런데 그 남자애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는 건 정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대 근동지방 더욱이 이란 옆에 인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라크, 이란, 인도 이렇게 중간에 파키스탄이 끼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자들을 그 중동지방 사람들은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 짐승인 가난한 여자 그것도 딸 여자 이 인도는 딸을 넘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딸을 둘 넘으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참금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지금도 지참금을 조금 갖고 가면 아내를 때리고 시부모들이 때려갖고 여자를 내쫓아 그리고 또 결혼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인도,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죠 여자는 일단 피를 흘리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 같은 데다 가둬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는 여자가 거룩한 거야 다시 말해서 생리 이전의 여자 그래서 인도는 아직도 조언을 해요 아주 어린 11살, 12살 된 아이를 40살, 50살 된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풍습이 있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타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하여튼 마귀가 걸렸으니까 여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막 그냥 예수님 내 딸 살려주세요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우 저 귀찮아 저것도 가난한 여자 그것도 딸, 마귀 들린 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안의 길 잃은 양을 위해서 파견되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해야죠 저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강아지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가난인을 개치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개치급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개치급을 해요 자기네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참 기가 막힌 가난한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하죠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방 먹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요서 보고만에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예수님이 이미 고쳐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여자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의 하느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그 굉장한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주아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입방을 주님께 바쳐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아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쳐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여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오랜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선 아버지께 감사합니 참으로 마땅하고 오랜 일이며 저희도리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여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여 저희는 깨끗해진 아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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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 인 excelsis 베네딕둘 귀 베네딛 인노미네 도미네 호산나인 엑스제 엘시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사제 김필립보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구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찬양미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 하느님의 성령 가득한 맑은 영으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ach luz 목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법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곧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사랑의 맘으로 누군가 기도하기도 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일은 정말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볼 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 보이는 갈릴레아 전 지역에서 그 타볼 산이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다볼 그러니까 온 지구에서 우리 다볼 성당의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는 성당 그래서 다볼 사이버 성당이 됐는데 그 축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의 날이죠 본당의 날 내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미사참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타볼 모든 교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 빌리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